이번에 모실 분은 심수봉, 아니고 남수봉입니다. 자, 일수 볼 때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아는 동안 태양간을 보는 분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대원의 매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배팅해주시는 배팅이란 여러분들도 2020년도의 매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에서 트인 것들 화이팅입니다. 인생이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하지 말아요 40년named Noel 냥 비전 지나간 세월 너무 아쉽다 고회를 하지마 잘 살아가도 못 살아가도 네가 있어 아는 행복해 이렇고 저렇고 걱정하지마 인생이 일수 불태야 인생이 일수 불태야 다음 곡은요. 저희 대전이 국제중심이지 않습니까? 호남선도 중간이고요. 경구선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살기 좋은 우리 대전을 사랑하는 대전의 대전사랑노래죠. 대전연가입니다. 김병걸씨 안동력의 주인공 김병걸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장주원씨가 작곡을 해서 대전연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빠끈따끈한 신곡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김채산 호남 막상도 중간 그 중간 지점에서 잊어 배전이 도둑둑둑 사망하던 밤바저리는 공기만 가고 싶으면 언제 가든 차마 타는 강의는 반대로 나가면 서로 우리 다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사랑하는 대전 이틀도 길어요 하고만 만나면 가고 싶은 매장 길이 가게 돼 선생님도 길이 가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대전입니다 숙봉을 지고 전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네요 전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네요 전국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네요 그 중간 지점에서 잊어 배전이 있는 것 같네요 오직 먼저 사망해던 밤바저리는 공기만 가고 싶으면 언제 가든 차마 타는 강의는 반대로 나가면 섬금을 이리게 남주 사랑처럼 사랑은 대절 입을 못 길러요 하고만 안고만 보고 싶은 대절 그리운 대절 선생님도 그것입니까 그리운 대절 그리운 대절 그리운 대절 그리운 대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